워킹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깨스스레규야! 웨라! 안녕하세요. 웨라입니다. 지금 다 마라톤 하고 오신 거죠? 굉장히 오늘 날씨도 덥고 이렇게 굉장히 더운 날씨에 때악별 아래서 공연 관람하는데 어떻게 불편한 점 없으신가요? 많이 덥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분씩 간단하게 좀 인사드릴까요? 저부터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위너리더 강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잠시나마 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으로 한 4곡 정도 남았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호씨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위너,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페스티벌에 와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아, 또 오늘 이렇게 나이도 좋고 기분도 좋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재밌게 놀다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놀주면 됐나요? 진짜 됐나요? 오케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너 김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페스티벌에 와서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도 좋고요. 끝까지 재미있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너 이수근입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으로 건강 찾으러 왔다가 더위 때문에 건강 잃으시는 일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여기 또 양쪽에 쉐보레의 자동차가 함께 있는데 너무 예쁘죠, 자동차가? 갑자기 쉐보레 자동차를 방문하실 꿈까지 쉐보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너가 무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쉐보레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자, 바로 이어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번에 문제 없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저희 4월 4일에 나왔던 저희 타이틀곡 Everyday 들려드리겠습니다.